저는 되게 좀 감동스럽게 타고 왔거든요 같이 대착할 때 저희도 감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은 나는 나에게 조실세여 일어나가 참을 내 눈빛 내가 나는 나를 바라보나면 그 속의 맘을 남기고 또 사라지네 뻗어내서 그 맘을 바라겠네 나는 나를 바라보나면 나는 나를 바라보나면 내게 지내실 만한 마음을 그쵸? 내가 내게 내 오늘의 그 속의 맘을 지금 여기 자리에서 그들 여기 crucified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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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